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으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해주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사업을 실시합니다.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, 청년 마음 찬빛은 양성교육,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및 진행 등 11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주택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로형 도시재생집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주택으로 화장실의 세면기나 양변기, 부엌싱크대 등에 드는 공사비용을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.